혼종실험실 이거 진짜 최근에 만드신 맵인데 12월 5일 17시 35분 진짜 최근에 만든 맵이에요 업데이트 되구나서 만든 맵이죠 붕붕이 아이 매드 하이브리드 아이 매드 하이브리드 아 잠깐만 이거 댓글 끌게요 아까 전면에서 댓글 켰으니까 메인이라고 써있는건가요? 아까 자세히 못봐서 군바랑 검은꽃이랑 더하면은 에? 자 다음거 요번에 새로 생겨내죠? 얘랑 이거를 더하면은 아 아 아 이게 발사된다고? 뭔소리가 했더니 이게 발사된다고? 에 조합시킨 결과물 보여주는거네요 그러면은 구름이랑 이 클라운카 이 클라운카 에헤 위에서 뭐 뿌리는거냐 혹시? 아 그러네 위에 저 김수암문 구름이 구름이랑 쟤랑 합쳐지니까 뭐 뿌리는거네 이거 다음거 자 대포 이렇게 생긴거랑 붕붕이랑 합치면은 안돼! 지킬 박사와 하이든가? 이러면 이제 괴사하게 변할거에요? 그치 그럴거 같더라 그럴거 같더라 여기 일단 여기 있는거 다 제거해야돼 뭐 그치 아 아 실험의 결과물 아 아 이거 근데 간만에 맵을 만드셨다길래 나는 새로운 파츠를 적극적으로 화려한 맵을 만드셨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뭐지? 본인 맵이 아닌데? 어? 일단 요거랑 이거를 합치면은 요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테트리스니까 이게 잘리는거죠? 님들 아셨죠? 테트리스 뭔지 나는 충분히 이해했어 줄이 한줄이 삭제되는거에요 자 첫번째 문제 지금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박는다고? 그러면 X같은데 이거?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맞았어요 두번째 문제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꽂았을때 한줄? 오 맞네 오른쪽 빈공간에 박으면 된다 아 그래요? 일단 세이브 야 이거 이거를 했을때 세줄 맵신청 되나요? 아 근데 여기서 즉석으로 안받아요 제가 많이 보신분이긴 한데 두줄 같다 근데 X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오 난 이거 상상이 오 맞았어 아 일자 아 너무 아름다운 일자 테트리스 아 마지막 이렇게 또 냈네 뭐지? 어떻게 만든거지? 따봉 감사합니다 오 따봉 츄스 어 넘버 너의 생각을 읽는 맵 이게 1부터 10까지 생각을 하고 가래요 근데 나는 럭키 세븐을 찍으면은 뭔가 좀 뻔하니까 6을 찍겠습니다 서양에서 6이 되게 재소문 숫자잖아요 6에다가 2를 곱해라 그럼 12죠 거기다가 8을 더해라 그러면 20이다 거기다가 나누기 2해라 그러면 12죠 거기다가 이제 N을 빼라 내가 선택한거 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4죠 내가 4를 찍었기 때문에 4를 찍었으면 이제 보너스 버섯이 나온단 얘기에요 그래? 아니 근데 아 인터넷에 떠돌던거 그냥 벗겨온거네 그냥 아니 4가 나올수밖에 없는 산수였어 아 나는 진짜 내 생각을 읽는 뭐 그런건줄 알았는데 아 나 진짜 좋아요 뺄수 없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잘 만들었어 아 나 그냥 저 보너스 100% 아сти 뭐 뱄се 펌 펌 펌 펌 펌 펌